좌삼지는 거창한 벼슬자리가 아니다. 남원의 어느 파라코 노름꾼을 모든 이가 좌삼지라 부르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벼슬아 지인지 아니면 좌시성의 이름이 삼지인지 헷갈려한다. 그는 선신한테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을 노름으로 다 날리고 마누라 앞에서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왼손 엄지를 작두로 잘랐다. 그러나 1년을 못 가 또다시 노름판에서 몇 백이 남아있던 논밭 문서를 다른 노름꾼 손에 넘겨줬다. 장인 앞에서 왼손 검지를 부어 칼로 잘라내고는 노름판과 영원히 담을 쌓는가 했더니 두 애가 못 가 마누라 금비녀와 옥놀이계를 훔쳐 또 노름판으로 달려가 이제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 철양한 신세가 됐다. 이런 연유로 왼손은 이제 손가락이 세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본 이름은 무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좌삼지가 그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이주막 저주막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뒷전에 앉아 개평이나 뜯고 노름빵 소재에 마당도 쓸어주며 밥을 얻어먹었다. 단, 거지 신세가 된 주제에도 마누라 근처에 못 가니 하처가 뽀근해졌다. 며칠간 개평 뜯은 엽전을 들고 나루토로 나갔다. 버드나무 밑에서 들병이가 눈웃음을 쳤다. 좌삼지는 어흠어흠 폭기침을 날리며 버드나무 밑으로 갔다. 삼지 어른이 어인일로 쇳내를 다 찾으십니까요? 눈 밑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들병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먹이 마르네. 술 한잔 주게. 아예 자리를 옮길깝쇼? 들병이가 앞장서서 나루토와 이어진 솔밭 속으로 들어갔다. 소나무 그늘이 짙고 사망으로 칙넝쿨이 둘러쳐진 안방터에 들병이가 옆구리에 끼고 온 돗자리를 깔았다. 들병이가 하얀 종아리가 드러나게 고쟁이를 올리더니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았다. 탁배기 호리병을 다리 가운데 놓지 않았다면 옥문이 보일 뻔했다. 좌삼지가 탁배기 한 잔을 단숨에 마시고 나자 들병이가 육포 한 조각을 입에다 넣어줬다. 먹을 죽였으니 나는 갈라네. 얼마인가? 좌삼지가 시치미를 떼자. 삼지 어른 왜 이러세요? 쇳내 오늘은 처녀야요. 마수거리도 못했구나. 요즘 해우값이 얼만가? 원래 한 양입니다만. 삼지 어른께 술값은 받지 않겠습니다요? 좌삼지가 구겨진 갓을 벗고 허리끈을 풀자 들병이는 치마 밑으로 고쟁이를 벗어내렸다. 철퍼덕 철퍼덕. 헉헉. 좌삼지가 푹 긴 숨을 토하고 들병이 배 위에서 떨어졌다. 들병이 손에 한 양을 씌워주고 담배를 문 좌삼지가 빈정거리는 투로. 하루 열탕을 뛰어도 고장 열량밖에 안 되네. 들병이가 주먹으로 좌삼지 가슴을 토닥이며. 내가 쇳덩이요? 열탕을 뛰게. 눈을 흘렸다. 좌삼지가 정색을 하고 장광서를 늘어놓자 들병이 귀가 금세 솔깃해졌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나루토의 들병이가 나타났는데 모습이 확 달라졌다. 원준머리를 풀어 종머리로 바꿨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길게 내려 종아리를 감추고 분도 바르지 않아 그냥 여름집 아녀자가 됐다. 좌삼지가 오더니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첩배를 타고 물안개가 자욱한 강을 건너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리산 자락, 조그만 고을, 구례의 한적한 변두리에 조용한 찻집이 생겼다. 남편은 좋은 야생차를 구하러 섬진강 따라 지리산을 헤매느라 열흘이나 보름 만에 집에 들어오고 우아한 부인이 찻집을 지켰다. 밤늦게까지 찻집 문을 열어두지만 술은 팔지 않았다. 이 고을에서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비들이 찾아왔다. 주막은 술 취한 장돌 뱅이들로 떠들썩하지만 찻집은 지체 높은 양반들이 차를 마시며 고담줄론을 펼친다. 허나 아무리 점잖은 남자라지만 남편은 열흘이고 보름이고 집을 비우고 얌전한 부인만 찻집을 지키는 상황에는 마음이 동하기 마련이다. 야심한 시간에 유진사가 찻집 문을 두드렸다. 고쟁이 바람으로 문을 연 찻집 여주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유진사가 그녀를 덥석 안았다. 처음에 약간 저항하던 여주인이 이내 불덩어리가 되었다. 불꽃을 태우며 뒹굴었다. 유진사가 불을 웃던 후에 불이 나게 떠났다가 이튿날 낮에 찻집에 홀로와 차를 한 잔 마시고 무려 스무 냥을 차 한 잔 값으로 놓고 나갔다. 찻집 여주인이 무릎을 치며 혼잣말로 무려 스무 배야 좌삼지 말이 맞네? 유진사부터 이초시 황부자 이방 나으리 조참봉 모두가 자기 혼자 찻집 여주인을 안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악 열 냥 최고는 황부자로 서른 냥 어느 날 땅 지리산을 헤매던 남편 좌삼지가 내려왔다. 질퍼나게 일을 치른 찻집 여주인이 해가 충천에 떴을 때 일어났더니 좌삼지는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몽땅 털어 도망을 쳐버렸다. 우처사가 죽었다. 일찍이 부인을 여의고 슬아의 자식도 없이 호라비로 살다가 며칠 알아눕더니 속절없이 이성을 하직한 것이다. 학식이 높고 주역에도 통달해 동네 까막놈들에게 제문을 써주고 입춘척도 써준 우처사였다. 때때로 사주도 봐주고 태길도 해 인심을 잃지 않아서인지 이 집 저 집에서 밥을 해오고 술이 들어와 제법 상가 분위기가 익었다. 친구들이 상복에 두 권을 쓰고 상주 노릇을 했다. 입관을 해서 병풍을 쳐놓고 친구들은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데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쏟아내던 말도 끊어지고 뒷산 서쪽새만 애타게 우러댔다.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탁탁탁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가느다란 음성이 흘러나왔다. 밤을 세우려고 앉아있던 친구들이 목월이 송연해져 병풍을 획 잡아채자 관 속에서 나 돌아왔어 명주실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관 뚜껑을 열자 칠성판 위에서 죽었던 우처사가 슬며시 일어났다. 친구 손옷은 기절하고 간이 큰 사람들은 사색이 돼 벽에 등을 붙이는데 우처사는 관에서 나와 목마르네 술 한잔 주게 이처씨가 사시나무 떨듯이 탁배기에 한잔을 따르자 한숨에 마시고는 얼굴에 땀을 닦았다. 이튿날 우처사 내 초과 삼가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우처사의 구수한 입담으로 저승 같던 얘기가 쏟아져 나오자 모두가 귀를 바짝 세웠다. 여러 얘기 끝에 저승사자가 명부를 보여주는데 이상한 것은 내년 춘 3월에 임생원 아들이 저승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 일제히 탄식과 동시에 임생원에게 시선이 쏠렸다. 임생원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다. 우처사의 얘기가 이어졌다. 내가 저승사자한테 따줬소. 그 착한 애를 왜 데려가려는 거요? 했더니 인명은 제천이오라는 쌀쌀한 한마디뿐이라 저승사자 도포자락을 잡고 살릴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소. 우처사가 하늘을 보고 한숨을 토했다. 저승사자왈 운명은 18살 임생원 아들에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년 춘 3월에 그와 혼례를 울릴 민서방 내 딸에게 있네. 그 애의 청상과부가 될 운명이니 그 신랑은 죽는 게 당연하지. 둘 다 탈이 없으려면 민서방 내 딸은 갑자을 축 53살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해 이러는 거야 글쎄. 임생원과 민서방은 앞뒤 집에 사는 중마고우다. 두 집 다 가난하지만 포릿고개에도 장리사를 빌리지 않고 넘어갈 만큼 착실하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각각 아들을 낳고 딸을 낳자 사돈을 맺기로 약교를 했으니 뒷집 아들과 앞집 딸은 속굽장난할 때 약혼을 한 셈이다. 둘은 자라면서 앞집 딸은 인물이 빼어났고 뒷집 아들은 헌한 장부가 됐다. 내년 봄 혼인 날을 잡아놓은 처녀 총각은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듯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임생원과 민서방은 주막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술잔을 기울이다. 결국 파혼을 했다. 정이 담뿍든 처녀 총각도 두 손을 맞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임생원 아들은 보부상들을 따라 돌아올 기약 없이 고향을 등졌다. 민서방은 저승사자가 우초사에게 일러준 53살 영감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우초사가 민서방을 찾아왔다. 여보게 민서방 천석군 부자 황찬봉이 53시네 심덕도 좋은데다 아직도 몸이 장골이네 자네 딸이 화를 면하려면 민서방은 버럭 화를 냈지만 우초사의 끈질긴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다. 황찬봉은 53살 해가 가기 전 10월 상달에 꽃처럼 피어나는 민서방 딸을 데려가기로 했다. 4주 단자에 문전옥닭 열맞이기 땅문서를 담아 민서방에게 보냈다. 황찬봉이 허의원을 찾았다. 허의원 값 따지지 말고 양계에 좋은 약 지어 주시오. 10월 상달에 내가 둘째 첩을 드린다는 거 허의원도 알지요? 이튿날부터 황찬봉은 산삼동용사양 우왕으로 지었다는 한약을 다려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해구신 육포를 밥 먹듯이 먹으며 첫째 첩에게도 발길을 끊었다. 3년이 지난 유둔 날 6달을 누워 지내던 황찬봉이 죽었다. 첫째 첩이 정처 없이 떠나고 둘째 첩인 민서방 내 딸도 살림을 정리한 후 자취를 감췄다. 나루토 주막에서 보무상 총각과 얼싸 안았다. 이튿날 아침 임생원 아들인 보부상 총각은 깜짝 놀라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여위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처녀였다. 허위위원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사기꾼 우초사는 황찬봉으로부터 고금을 받아 연기처럼 사라졌다. 허위위원 황찬봉에게 양기를 돋어주는 약 대신 양기를 죽이는 약을 계속 지어줬다. 신관 사또가 부임했다. 헌한 신수에 긴 수염 꽉 담은 입에 위엄이 서렸다. 지방 토오들이 환영연애를 옥류정에서 질폰하게 열었다. 열대여섯살 동기들도 있었는데 사또는 굳이 기생들이 이모라 부르는 옥류정 여주인을 수청 기생으로 지명했다. 사또 나으리 쇳내는 나으리를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리고 예쁜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이 늙은 쇳내를 부르시는 것은 쇳내를 놀리시는 거지요. 사또는 막무가내였다. 사실 옥류정 여주인은 나이가 서른하나로 이팔 청춘은 아니지만 우아한 자태의 지적인 얼굴이라 한량들이 한 번쯤 품어보고 싶어했다. 하지만 여주인은 신랑도 없으면서 한 번도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허나 어느 명이라고 거절하랴. 그날 밤 주연을 파하고 안방에 들어가 사또는 이모 배 위에 개꼴을 풀었다. 그 뒤로 한참 지난 어느 날 평상복 차림을 한 사또가 갓을 푹 눌러쓰고 밤중에 유 의원을 찾았다. 사또께서 이 밤중에 어인일로? 사또가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사또와 유 의원은 연회에서 첫 인사를 나누고 포약과 장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눈 구면이다. 한의원 문을 닫은 뒤 단출한 술상을 가운데 놓고 사또가 오만상을 찌푸린 채 바지를 벗었다. 유 의원이 촛불을 들고 사또의 사타구니를 보더니 매독입니다. 헉! 멀쩡해 보이던 연이! 사또 눈에 빗발이 섰다. 유 의원이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옥유정 이모가 범인은 아닙니다. 매독은 잠복 기간이 한 달인데 그날 연회는 불과 일의 전이잖아요. 한 달 전이라 재물포의 그년이구나. 사또의 한숨이 구들짱을 뚫을 듯 깊었다. 유 의원이 명나라 때 매독 얘기를 꺼냈다. 진시황이 그 먼 옛날 국력을 쏟아부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북방 오랑캐 홍골의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지요. 만리장성도 별 소용이 없었다. 천년 넘게 몽골은 장애물 넘듯이 장성을 넘어와 중국을 약탈하다가 마침내 칭기즈간이라는 걸출한 호골이 나타나더니 아예 중국을 점령 원나라를 세웠다. 절치 부심하던 중국 한족이 주원장을 앞세워 몽골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워 몽골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되찾은 한족은 몽골이 언제 또다시 세력을 키워 쳐들어올지 몰라 아예 몽골의 시를 말리기로 작정했다. 명나라 관리들은 몽골 젊은이들에게 엄청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말을 길러 팔아서는 역부족이었다. 세금을 민합하면 혹독한 형벌을 내렸다. 몽골 젊은이들은 라마사원으로 들어가 붉은 가사장삼을 입고 승려가 돼 세금을 피했다. 교환한 명관리들은 몽골 젊은이들을 사원에 몰아넣고서 라마사원 앞에 색주가를 차려놓고 명나라 유흥가에서 매독 걸린 작부들을 모아 그곳으로 보냈다. 구도를 하러 중이된 게 아니라 세금을 피해서 절로 들어온 혈기방장한 젊은 몽골인들이 코앞에 색주가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는 일. 젊은 승려들은 하나같이 매독에 걸렸다. 그래 놓고는 라마 승려들에게 초약권을 줬다. 시집 가려는 처녀는 먼저 승려에게 첫날 밤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몽골의 새 신부는 매독을 안고 신랑 품에 안겼다. 아이를 사산하고 아니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낳았다. 몽골 인구는 파도에 씻겨가는 모래톱처럼 극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의 얘기를 듣고 난 사또는 공포에 휩싸였다. 약을 씌어 사또을 보내고 나서 유 의원이 혀를 찼다. 이 고울 백성을 다스리러 온 사또가 매독을 퍼뜨리는 꼴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옥유정 여주인이 찾아왔다. 유 의원은 곧바로 사또을 찾아갔다. 포졸들이 옥유정에 들이닥쳐 여주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매덕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게 웬일인가. 열흘도 안 때 점잖은 이진사가 유 의원을 찾아왔다. 매덕이었다. 유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관 사또 환영 연회 때 옥유정 여주인을 사또가 수청 기생으로 지명하자. 유 의원 맞은편에 앉았던 이진사가 안절부절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유 의원이 이진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사또에게 얘기하면 이진사도 옥살이를 해야하오. 매독을 퍼뜨리지 않게 옥유정 여주인과 합방한 후에 부인과 접했어? 절대로 합방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교접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진사는 약을 타서 울상이 돼 돌아갔다. 그런데 보름도 안 돼 이진사 부인이 찾아왔다. 매덕이라는 유 의원의 진단에 털썩 주저앉던 부인이 불이 나게 달아났다. 유 의원은 이진사의 거짓말에 이를 갈았지만 이진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진사와 부인 사이에는 연결고리 두 개가 있었다. 하녀 사머리와 마당새 칠석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봉사인 아버지와 댕기를 늘어뜨린 딸이 홍천 고울로 이사왔다. 저작거리 뒷골목 끝 머리 조그만 조가 3단에 파리를 틀었다. 봉사 아버지 성이 손씨인데도 사람들은 신봉사라 부르고 2.8 청춘 딸도 제 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심청이라 불렀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쏟아내는 시간에 심청이가 명아주 작대기를 잡고 앞장서 걸으면 신봉사는 작대기 끝을 잡고 뒤따라와 저작거리 한 모퉁이에 거적대기를 갈고 앉아 사주 팔자를 본다. 신봉사 몰고리야 봉사 점쟁이 모습 그대로 볼품없지만 그의 딸 심청이는 저작거리가 훤해지도록 깜짝 놀랄만한 미인이다. 동백기름도 안 발랐지만 반짝이는 흑단 머리에 사슴 같은 큰 눈 짙은 속눈썹 오똑한 콧날에 새빨간 입술은 도톰하게 다물었다. 사람들은 저 아비씨에서 어떻게 저런 예쁜 딸을 낳았는가 쑥독거리기 일쑤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다녀 그녀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들어봤다며 쟁반 위에 옷구슬이 구르는 소리라느니 깨꼬리 소리라느니 뜬 소문이 돌았다. 저 저작거리 장사 저작거리 장사치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심청이 지나가기를 목을 빼서 기다리고 저녁 낮을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심봉사를 데리러 오는 심청이를 기다린다. 동네 동네 아낙네들은 무기다 떡이다 호박죽 같은 별식을 하면 불쌍한 심청이에게 갖다 주는 걸 잊지 않는다. 심청이는 까끗하지만 입이 무거워 아낙네들은 세 살 때 어미가 돌아가 아버지 심봉사 선에 자랐다는 것밖에 캐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심봉사도 심청이도 보이지 않자 심봉사가 아파 누웠다느니 죽었다느니 뜬 소문이 돌았는데 두어 달 후 밝혀진 사실에 모두의 입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천석군 부자 오참봉에게 심청이 팔려갔고 심봉사는 마음 고생으로 들어 누웠다는 것이다. 오참봉은 엄청나게 부자다. 드넓은 문조록다 뿐 아니라 보릿고개에 장미사를 놓아 몇백이 논밭에 식구들 목을 매는 소농의 논밭들 뺐다시피 하고 저작거리 가게들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새가 곡간의 곡식보다 더 많다. 심봉사가 사는 집도 오참봉의 채집이다. 오참봉이 심청을 데려오려고 오천냥을 줬다느니 만냥을 줬다느니 넌 스무마지기를 줬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지만 오참봉도 심봉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곧다운 나이에 오참봉 접실로 들어간 심청이가 자나깨나 아버지 걱정으로 미간이 펴질 날이 없자 오참봉은 심청이의 친정 출입을 허락했다. 심청이는 오일장 터울로 하룻밤씩 제 아비 집에서 발레도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잤다. 이튿날 점심나절 전에 오참봉 집으로 돌아오던 심청이가 어느 날은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연유를 확인하러 갔던 집사가 돌아와서 오참봉에게 고했다. 대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집이 텅배였습니다. 마을이. 오참봉이 벌겁게 달아올라. 뭐하는 게야? 빨리 사또에게 밟고 안고. 집사가. 벌써 사또를 뵙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하인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오참봉에게 하도 얻어먹어 그를 상전처럼 모시는 사또가 육방관석을 집합시키고 온포조를 풀어 나루토와 고갯마루를 지켰다. 파발만은 바람처럼 달려 행성 춘천광가와 합동작전을 펼쳤다. 봉사 아비와 미모의 딸을 신고하는 자는 삼천량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도 나붙었다. 백미밭까지 그물을 쳐서 조여받지만 오리무중. 봉사와 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산속에 숨어 있을세라 인근 산도 이잡듯이 뒤졌다. 한 달이 지나자 오참봉만 열이 끓어오를 뿐 사또는 시들해졌다. 사방팔방 심청을 찾아다니던 하인들도 주막에서 술만 마시다가 하루해를 보냈다. 석 달이 지나자 나루토와 고갯마루에 상교하던 포졸들도 원대 복귀했다. 오참봉은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새벽 신봉사가 살던 집 바로 옆집에서 한 남자와 장옷을 덮어쓴 여인이 슬메시나와 홍천강 나루토에서 첩배를 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신봉사와 심청이가 석 달 동안 숨어 지내던 옆집은 부인이 아파 약값을 떼느라 오참봉에게 고리채를 빌렸다가 이자로 논밭을 바친 박서방매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신봉사는 사실 장림도 아니고 심청은 신봉사 딸도 아니다. 첫날 밤 오참봉 몰래 돼지피를 요에 묻히다가 들킬 뻔했지요. 조심해야 혀. 이번엔 경상도 땅으로 가볼까나. 남녀 2인조 사기단은 성큼성큼 남쪽으로 걸어갔다. 늙은 태기가 딸 하나를 데리고 만포로 이사와 장토 구석진 자리에 털을 잡았다. 기생신세가 다 그렇지만 이 태기도 이 남자에게 짓밟히고 저 남자에게 차이며 모진 세월 헤쳐나와 뒤돌아보니 머리는 히끗히끗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눈 밑엔 잔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전대는 허전하고 설상가상 애물단지 압이 없는 딸 하나만 또 안았다. 태기가 화류판에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주막이나 색주집을 차리는 것이 정해진 길인데 이 태기는 그 길을 거부했다. 딸이 제 어미 걸었던 길로 들어서는 걸 단연코 막기 위합니다. 열여섯이 되자 가슴은 부풀고 엉덩이는 벌어지고 얼굴은 꽃봉오리처럼 피어나는 딸 야매를 보자 태기는 서둘러 강계를 떠나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만포로 터전을 옮긴 것이다. 태기는 국수집을 차렸다. 탁태기는 팔았지만 안주도 없고 해 떨어지면 문을 닫아 주정뱅이 치닫거리 할 일은 없었다. 온종일 팔아봐야 젊은 시절 하룻밤 해우값도 안 되지만 마음은 편했다. 남편을 저승에 보내고 먹고 살 길이 없어 국수집을 한다고 둘러대다가 딸년 어디 제 쥐 자리라도 보내는 게 태기의 소원이다. 장날이 아니면 바쁘지 않아 태기 혼자 국수도 삼고 손님 상도 모두 볼 수 있어 딸 야매는 안방에서 바느질하고 자수 놓는 게 일이다. 평생 처음으로 조용하게 살아가던 태기에게 또다시 풍파가 닥쳤다. 저작거리 대로변에 있는 만포에서 제일 큰 식당인 오첨지 내의 식단 하나가 늘었는데 그게 바로 국수였다. 태기가 스무 전을 받는 국수를 오첨지 내 식당에서는 열다섯 전을 받았다. 노비안이부터 국밥까지 온갖 식사, 요리를 다하는 그 큰 식당에서 태기 내 조그만 국수집을 문 닫게 하려 작정한 것이다. 얼마 후 태기가 열다섯 전을 받자 오첨지 내는 단던 열 전을 받았다. 태기 내는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그게 지난 봄이었다. 압록강 누런 황턴물이 유장하게 흐르는 장마가 지나고 염천이 물러나더니 아침 저녁 옥깃을 여미게 하는 처소가 왔다. 만포음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월기봉 7부 능선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가장 맛있는 국수집이 생겼다는 것이다. 호사가들은 조미 쓰셨다. 한량 들이소 올라갔다. 국수값이 비싸봐야 국수값이지. 국수집으로 오르는 길이 만만찮다. 한 차례 쉬어가자고 바위에 앉아 뒤돌아보니 만포음내도 보이고 그 건너 압록강도 보여 부한량은 감탄했다.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다른 것은 청송암이다. 조그만 암자의 불상은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국수집이 들어선 것이다. 암자 마당에는 차양막 아래 평상이 놓여 있다. 한량 둘이 평상에 앉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다미 쑥 들어갔다. 주인 없어? 고함이 메아리 되어 돌아오기도 전에 나갑니다. 먼저 약수 한 잔 드시고 쟁반에 옷끝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게 선녀인가? 구미호인가? 이게 옷을 입은 건가? 벗은 건가? 적독지가 다 보이는 망사 저거리에 속치마 고쟁이도 안 입은 망사치마 기녀귀녀 들병이 다 겪고 본 천하의 한량 둘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봐 입만 벌리고 꼼짝할 수 없었다. 약수를 한 사발씩 마시고 나자 구미호는 호련히 사라졌다가 개다리 소반에 국수 두 그릇을 들고 왔다. 국수가 묘한 맛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내 눈알은 구미호의 망사 속 수밀도 엉덩이에 꽂혔다. 이 약술은 공짜예요. 쟁반에 받쳐 들고 온 두 잔의 술에서 더덕향이 코끝을 스쳤다.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국수를 비우고 정신을 차려보니 만포음내와 압록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올라올 때 쉬면서 나뭇가지 사이로 본 풍경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국수 한 그릇 값이 한 양으로 음내보다 다섯 대나 비쌌지만 한량들은 더 내고 싶었다. 지난번 국수집을 문 닫고 화병으로 들어놓은 어미를 두고 딸 야매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닭발을 나왔다가 가끔씩 국수집에 들르던 노스님을 찾았다. 한 번은 국수를 먹고 난 노스님이 야매를 자세히 보더니 내 어미는 한평생 고생했지만 너는 한평생 호강하고 살 관상이다. 했던 말이 생각나 떡을 사들고 청송암을 찾아갔던 것이다. 노스님도 몇 달 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겸한 앙상에서는 암자에 드러누워 있었다. 행자도 없이 혼자 기거하다가 코끼를 끊고 드러누워 있던 스님이 야매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집에 들릴 때마다 국수값을 받지 않고 닭발까지 해줘 고마웠다. 이 암자는 내가 맡아라. 며칠 후 야매는 노스님의 다비식을 치렀다. 청송암 약수는 예부터 이름이 높아 시성을 들이거나 약규를 빚을 때 떠갔다. 야매는 청송암의 국수집을 차리고 타고난 끼를 살려 남정매들의 눈여기를 채워줬다. 시장이 반찬이라 이것까지 오르면 배가 꺼져 국수 맛이 안 날 수가 없었다. 청송암을 둘러싼 솔밭엔 포너표를 받아든 남정매들이 문자 그대로 인산을 이뤘다. 하숫대기에게 세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다. 첫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둘째 며느리도 들들복가 쫓아낸 시어머니는 또 팔을 거둬붙였다. 한 번 쫓아낼 때 힘들었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았고 새로 들어온 셋째도 보아하니 키가 보드라워 보여 콕방귀를 띄었다. 유복자 외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년한테 빼앗길 수는 없는 법. 찢어지게 가난한 오신의 집에 매파가 들락거릴 때 부모들은 반대했지만 첫째 딸 순덕이는 보리꼭에 걱정 없는 하숫댁 내에 세 번째 며느리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열여덟 살 순덕이는 이날 이때껏 부모 말 안 따른 적이 없고 누구하고도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는 순둥이라 그 억센 하숫댁에게 시달려 한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어미가 말렸지만 생전 처음으로 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시집간 순덕이는 입속에 혀처럼 굴며 시어머니 하숫댁을 지극경성으로 모셨다. 시집간 지 한 달이 지나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안빵빵은 물론 하숫댁이 차지했지만 마루를 사이에 둔 건너빵도 있고 사랑빵도 있는데 굳이 미다지로 간막이한 윗빵을 신방으로 쓰라는 것이다. 핑계인 즉슨 안빵과 윗빵이 같은 구들이라 군부를 아끼잔다. 유복자 신랑이란 게 열아홉이나 돼서 점목이처럼 푹하면 제 엄마하고 잤다. 안빵과 윗빵 사이 미다리는 서로 보이지만 않는다 뿐이지 숨소리까지 다 들렸다. 모처럼 신랑과 합방을 하려고 부스럭부스럭 옷을 벗으라치면 하숫대기 아이고 허리야 애비야 여기 와서 내 허리 좀 두드려다오 색시 젖꼭지를 빨던 신랑은 두말하지 않고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미다지를 열고 제 어미한테로 갔다. 어떤 날 밤에는 하숫대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신랑과 운후의 정을 한창 나누는데 안방에 하숫대기 콜록콜록 가더니 순덕이 신랑을 밀져내고 후 끌어가 물 한 대접을 떠올렸다. 신랑이 귀속말로 그거 할 때 색시 감창소리가 너무 커.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다. 밭에 일하러 간 신랑에게 점심을 싸들고 가서 산속에서 치마를 깔아놓고 방사를 치르기도 했다. 어느 비오는 날 하숫대기 마시를 가자 신랑이 순덕이 치마를 벗겨 열나게 이를 지르는데 하숫대기 돌아와 한다는 소리가 전현이 내 아들 이고를 다 빼먹는구나. 이튿날 방 조심조심 방사를 치르고 나서 신랑은 코를 골고 자는데 순덕이가 자지 않고 귀를 세웠다. 안방에서 장롱 여는 소리가 나더니 좀 있다가 가느다란 신음이 났다. 다음날 하숫대기 아들과 장에 갔을 때 순덕이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니 장롱을 뒤졌다. 깊숙이 주머니에 주머니에 싼 목신 찾았다.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나이 이제 서른 아홉 시어머니 하숫대기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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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허리를 주무르라며 항상 하는 얘기가 하루는 순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님 정골과 접골을 잘하는 스님을 알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님도 허리가 아팠는데 그 스님이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하숫대기 거절할 말이 없었다. 다음날 순덕이 모시고 온 스님은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수염이 텁스룩해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하숫대기를 엎어놓고 점잖게 지압을 하다가 가끔 엉덩이 쪽으로 소뚜껑 같은 손이 오면 하숫대기 움찔 했다.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 하고 스님은 떠나갔다. 어머님 어떠세요? 그거 참 시원하네. 사흘 후는 장날이다. 스님이 오자 순덕이는 신랑과 장에 갔다. 장에 다 도착했을 때 순덕이가 갑자기 내 정신 좀 봐라. 어머님한테서 장볼 돈을 받아서 안 후딱 집에 다녀올게요. 점심때 그 국수집에서 기다리세요. 신랑한테 말하고 당당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대떨에 스님 신발이 보이고 안방에서는 벌써 요란한 감창 소리가 마루에서도 들렸다. 안방 안방 문을 확 열었다. 스님의 등을 꽉 잡고 밑에 깔린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순덕이는 얼른 문을 닫고 집을 나와 장토로 내달렸다. 순덕이 저녁 나절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하습댁은 며느리 볼 낯이 없어 집을 비웠다. 사흘 후 순덕이는 하습댁이 가출해 머무는 과부 친구 집에 갔어 정중히 한쪽 팔을 부축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시어머니 하습댁이 설이 맞은 봄처럼 풀이 죽어 순덕이와 눈이 마주칠 까봐 설설 기지만 순덕이는 더욱 자상하게 시어머니를 모셨다. 장날마다 순덕이와 신랑은 집을 나와 장에 가고 스님은 순덕이네 집으로 가 하습댁 허리를 주물렀다. 하습댁 얼굴이 확 피어났다. 어느 날 하습댁은 곶간 열쇠를 며느리 순덕이 허리춤에 메워줬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거를 보러 간 이철씨가 또 낙방고사가 되어 두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여자를 하나 괴차고 왔다. 이철씨 부인 덕실댁은 기가 막혔다. 이철씨가 대과에 급제할세라 3년 전 시집올 때 친정 아버지가 서른 마지기 문전옥답을 혼수로 딸려 보냈는데 급제는 고사하고 첩을 데리고 오다니 선대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없애고 대걸 같은 24칸 기와집도 담보로 잡혀 남해선에 넘어갈 판인걸 덕실댁 친정 아버지가 큰돈을 들여 담보를 풀어주었는데 첩을 데리고 와 사랑채에 안치다니 대문은 하나지만 안채와 사랑채는 딴 집이나 마찬가지다. 중간에 담위이 있고 담사이에 중문이 있지만 이쪽에도 저쪽에도 걸쇠가 있어 중문은 그나드는 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랑채에는 작은 부엌도 딸려있어 어떤 날은 고기 굽는 냄새가 중간 담을 넘어와 덕실댁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다. 얼굴에 철판을 딴 이철씨가 본처인 덕실댁을 배려한답시고 하루씩 교대로 잠을 자지만 안채에서 잘 땐 저녁 수저만 놓았다 하면 쓰러져 코를 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첫과 지난 밤을 보냈으니 다음 날은 코가 떨어지는 게 당연지사. 안채에서 하룻밤 사랑채에서 하룻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덕실댁이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다가 친정 아버지가 사준 동구밥 돈에서 낯선 사람이 나락을 베고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지난 봄에 그 논을 이철시로부터 샀다는 대답이다. 덕실댁은 곧바로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랑채로 달려들어가 경배를 부숴버리고 장롱 장롱 문짝을 뜯어버리고 형형색색 비단옷을 부어 아궁이에 쳐놓어 불지르고 장작을 들어 장떡을 깼다.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풀려 천년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양반집에서 시집은 점잖고 후덕한 덕실댁도 시아태하는 것은 체면이고 모고 없다. 한참 난동을 부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인은 아수라장이요 두 손에는 천년에 뽑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쥐어져 있다. 천년은 고개를 땅에 박고 울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살림을 박살내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도 천년은 조금 더 덕실댁에게 대들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사또 앞에 죄인처럼 굴었다. 눈물 범벅이 된 천년이 굴어 앉아 마님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섯 곳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보따리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머리를 매만지며 나와 마님 안녕히 계십시오. 머리 숙여 인사하고 대문을 열고 나갔다. 첩이 나루토에 다다르기 전에 누군가 홀레벌떡 따라오며 여보게 소리질러 혹시나 싶어 돌아봤더니 덕실댁이다. 첩을 얼싸 안고 덕실댁이 대성통곡을 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되네. 안방 호롱불 밑에서 첩을 자세히 보니 티없이 맑은 앳된 얼굴이다. 이름이 달래라 했지. 네, 마님. 이제부터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부르게. 그 사이 이처씨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난장판이 된 살림살이를 보고는 뒤돌아 나가 주막집에서 벌컥벌컥 술만 토마셨다. 덕실댁과 달래는 기묘한 인연으로 만나 끝없이 이야기 끈을 이어갔다. 달래는 한양 남산골에서 호러미와 조그만 국밥집을 하고 있었는데 허우대가 멀쩡한 이처씨가 들락날락하며 어떻게 호러미를 구워삶았는지 어느 날 밤 국밥집 문을 닫은 후 어미가 불렀다. 달래야 나도 늙어 이제 이 국밥집 꾸려가기가 어렵고 너도 시집을 갈 때가 됐다. 3년 전 결혼한 이처씨의 새 신부가 석 달 만에 이승을 하직했단다. 내가 이처씨에게 시집가면 이 국밥집 정리되는 대로 나도 데리러 오겠단다. 말을 마친 달래가 눈물을 글썽거렸다. 턱 실대기 고개를 끄덕이며 이처씨란 인간 그런 거짓말 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저 인간 매독에 걸려 독한 약을 쓴 후에 씨없는 브라를 차고 있어 아이도 못 낳네. 사흘이 지났다. 이처씨가 꼼짝도 아네. 파라코 친구들이 찾아갔더니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두 손은 꽁꽁 묶인 이처씨가 안방 시롱에 매달려 있었다. 똥 오줌으로 악취가 진동하는데 약물 뿌리 쪽을 비단실로 단단히 묶어놔 귀두가 덤게 썩기 시작했다. 덕실댁은 친정 아버지가 마련해준 논밭을 모두 팔아치우고 달래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